곰새바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허허허 엄마 곰은 호호호 애기 곰은 히히히 하하하, 호호호, 히히히 이거 할 때 키드키드 거잖아, 애들이 키드키드키드 거잖아 그런 거예요, 아시겠어요? 자 다시요,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애들한테 했더니 되게 재밌어요 히히히 할 때 제일 재밌어요 자, 시작 곰새바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허허허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 다시 엄마 곰, 엄마 곰, 엄마 곰 호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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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곰 히히히, 하하하, 호호호, 히히히 하하하 를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두 번, 세 번 할 수 있어요 하하하, 하하하 만약 여자친구들만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 남자친구들 하하하, 하하하, 하하하 미리 제대로 하면 계속한다 이러면서 아시겠죠? 분단별로 시켜도 되고요 줄별로 시켜도 되고요 아시겠죠?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면 조금 더 힘들어한다 그러면 빨리 엄마로 넘어가 아시겠죠? 자!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엄마몬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곰재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허허허헛 어르신만 어르신만 엄마 몸은 1분단요 1분단 3분단 애기곰 애기 도문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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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